12월 첫째 주일은 서울대교구가 정한 생명수호주일입니다. 이날 서울대교구 모든 본당에서는 일제히 생명미사가 봉헌됩니다. 제15회 생명의 신비상 수상자도 발표가 됩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서울대교구는 2008년부터 매년 12월 첫째 주일을 생명수호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5월 첫째 주일 한국교회 차원의 생명주일과 별도로 교구 차원에서 생명수호주일을 정한 건 서울대교구가 처음입니다. 생명수호주일은 생명경시풍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가톨릭교회의 생명수호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낙태죄와 비혼출산을 둘러싼 논란 등 생명 관련 이슈가 많았던 만큼 생명수호주일의 의미가 더욱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서울대교구 각 본당은 생명수호주일인 오는 주일 모든 미사를 생명미사로 봉헌합니다. 미사 전후에는 생명을 위한 기도를 바치며 보편지향 기도에는 생명수호 지향이 더해집니다. 이날 낮 12시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는 서울대교구장이자 교구 생명위원장인 염수정 추기경 주례로 미사가 거행됩니다. 염추기경은 미사 강론을 통해 생명수호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 중에는 제15회 생명의 신비상 수상자도 발표됩니다. 생명의 신비상은 생명문화 확산에 공헌한 연구자와 활동가,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한편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생명수호주일을 앞두고 교구 내 모든 본당에 생명수호주일 포스터와 전례 기도문, 본당 생명사목을 위한 안내서, 태중의 아기를 위한 축복 예식서를 발송했습니다. 또 아직 생명분과를 설치하지 않은 본당에는 반드시 생명분과를 설치하고 생명수호 담당자를 임명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현재 서울대교구 본당 230여 곳 중에 생명분과가 설치된 본당은 153곳으로 본당 10곳 중 6곳 골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